그런데 소민아, 너 막 그렇게 허풍이야, 거짓말이야, 아니면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주사위 던지기 전에 내가 번호를 말하고 던지면 다 나온다고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 있잖아. 5번가 5번. 5번? 제가 한 번 5번. 얘 이상한 능력이 있대요. 뭐예요? 자기가 지정을 하면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소민아, 일단 몇 번 한번 지정을 해 봐. 저, 저 5요. 뭐? 얘 진짜, 진짜 친구나. 진짜로. 우와, 사도 대박이다. 아... 진심이에요. 그게 다 진심이야? 네. 진짜 도라이븐이야. 언니. 진짜 도라이븐이야. 언니. 봐봐, 아까 봐봐. 5에서 하나 모자랐지? 조금은 더 기운이 닿았으면. 나도 능력이 하나 있어. 오빠, 뭔데요? 다 하나씩 갖고 있어, 원래.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겠지만. 네. 나는 시간을 되돌려. 나는 시간을 되돌려. 나는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어. 무슨 말 다 돼. 나 데스노트 있었잖아. 나 데스노트 있었잖아. 집에. 진짜 있어? 나는 학생부가 있어, 집에. 실제로 존재해. 진짜 얘기해 줘. 너무 많아. 초등학교 때부터 적었던 거니까. 진짜? 네. 거의 20년이 됐어? 이름이랑 생년월일, 혈액형 이런 것들. 언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 좀 적혀 있죠. 자, 6, 3. 진짜? 아, 당연하지. 3. 형, 5나, 2나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디? 5, 6. 넌 뭐 원해? 저는 필리핀에서 우리가. 어디, 넌 어디? 잘했어, 그리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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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와우! 오우! 오빠! 야, 우리는 실망 좋다. 그리스, 우리 그리스, 그리스. 판뜨기 주세요. 오빠, 그리스 음식일 수 있잖아요, 올리브에. 그린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되죠. 검색해보면 되죠. 오빠 홍대에 있어요. 뭐? 합정역에 그리스 터키 음식점. 그런데 그리스 음식을 찾아서 먹지는 않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무사카. 무사카는 뭐야? 다진 쇠고기와 바사멜 소스를 곁들인 그리스 가지요리래요. 가지요리? 가지요리래요. 가지요리? 가지. 가지에서 확 꺾이네. 가지가 조금 약간. 고기 다진 건 좋았는데. 가지 또 다른 거 없니, 지효야? 차지키. 차지키? 요구르트, 오이, 마늘. 전통요리. 그리스 전통요리인데. 오이, 마늘? 애피타이저나 소스로 사용되는데요. 오이, 마늘? 야, 여기 아테네 3개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테네, 아테네 코스로 가자.